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시언어 기초강좌 14번째 배열 입니다 배열 첫번째 시간 인데요 우리가 배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학생 3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성적 이라는거 그러면 동일 성질의 어떤 저장소겠죠 그러면 변수를 30개 만들어야 되요 이걸 좀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먼저 배열을 선언하는 걸 보겠습니다 int 하면 자료형이죠 정수형 자료형을 스코어 배열 이름이고요 여기에 이제 배열의 개수입니다 동일 자료형을 5개를 만드는데 그 이름은 스코어이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코어라는 배열이 있는데요 뭐 0번째부터 4 이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열은 항상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1이 아니고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뭐에요 0번째 요소에다가 뭐 밑에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10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안에 10 입니다 요거는 뭐 잘못 표기가 되어 있죠 10을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메모리에 이렇게 0번째 방 스코어라는 배열의 0번째 값은 10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트 배열이니까 방 하나당 4바이트죠 인트의 크기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2차원 3차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차원 배열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배열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1차원 배열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5개가 있다 그럼 0번째 방에 1 1번째 방에 2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찍어보면 0부터 찍으니까 0부터 얼마까지 4까지가 되는거죠 그래서 1 2 3 4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전하고 다르게 이제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어떻게 규칙적이죠 요 안에 0 1 2 3 4 요렇게 인덱스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에서 4까지 0일 때 그 다음에 돌아가서 1 2 3 4 하니까 1 2 3 4 5가 출력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 요소를 모두 0으로 초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중갈로 해가 0, 하면 배열 5개 방 전부 다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찍으면 전부 다 0이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자주 사용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하고 난 뒤에 값을 할당할 거예요 자 5개 선언했어요 그리고 0번째 방에 10 1번째 방에 20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찍어보면 10 20 30 회가 50까지 출력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에 어떻게 돼요 0번째 방에 10이 들어가고 1번째 20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0번째 방 그러면 1번째 방이니까 요게 20이 들어가고요 어 이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고 4번째 방에 마지막에 50이 들어가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 구하기 우리가 전에 사이즈 오브 선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배열 전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20바이트냐면요 하나가 4바이트거든요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 4바이트 해서 5개니까 20바이트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오브 스코어 그러니까 배열명을 집어넣으면 여긴 20이 되고요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 20이고요 인트는 하나당 4바이트죠 요거는 4에요 20 나누기 4하면 5 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값 입력하기 인데요 우리 스캔 F를 이용해서 예 0번째 방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0번째 방 얼마이다 10을 입력하다가 0번째 방에다가 10을 넣는 걸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음 우리가 폼을 이용해서 배열 크기만큼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어 어떻게 전체 크기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A의 전체 크기는 20이 되죠 20 나누기 요거는 뭐예요 인트니까 하나당 4바이트에요 그러면 N은 얼마냐면 5개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이면 6이 들어가고요 여기 10을 바꾸면 1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하더라도 이제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5번 돌아요 그래서 첫번째 입력했는 거 그죠 i i 해가 요거는 뭡니까 i가 얼마예요 0이죠 0 0이니까 0번째 방에 어떤 값이 들어갈 것인가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 1번째 2번째 3번째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죠 0번째 방에 10 그 다음에 사용자가 또 이제 입력하는 거 20 요거죠 요거는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30 해가 10에서 50까지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이제 0부터 요 개수만큼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5개를 찍으니까 고대로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의 복사인데요 a 는 10이에요 자 그러고 a 가 10인데 10을 여기 b 에 대입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요렇게 쓰면 이제 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배열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에라가 나요 a 라는 배열에 5개인데 10부터 50까지 있는데요 그냥 a 라고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됩니다 배열은 이렇게 한다고 값이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배열의 값을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a 라는 배열이 10에서 50까지 있고 b 는 아무 값도 안 들어 있죠 그래서 이제 포물을 돌려요 포물을 돌려가 요거 0번째 방 0번째 방을 b 의 0번째 방에 대입해라 그 다음에 1 증거하면 1번째 방에 있는 20을 요 1번째 방에 2번째 방 3번째 4번째 5 뭐 이런 식으로 어 동일하게 요렇게 포물 돌려서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0부터 4까지 찍었을 때 배열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거죠 여기서 찍는건 뭐예요 a 는 이미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b 를 돌려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b 배열을 찍었을 때 10에서 50까지 제대로 들어간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 요소의 합계 구하는거는 음 a 배열은 10부터 50까지 얘가 5개가 들어있는데요 연섬 조기화했는거죠 그래서 포물을 돌리는거에요 이건 5번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0번째꺼 10이 누적되고 또 돌아가서 1이니까 20이 누적 30이 누적 40 50까지 누적을 한게 결과값은 배열의 합은 150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배열은 이제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돼요 인트면 인트 플로트면 플로트 이렇게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전부다 5개의 자료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자료가 전부다 인트여야 돼요 이렇게 동일한 자료를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게 배열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배열의 첫 번째 시간 1차원 배열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차원 2차원 2차원